우리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단박 인터뷰 오늘은 영등포구의회 마숙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마숙란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후반기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남은 인기 동안에도 구민 곁에서 호흡하며 구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로 뛰는 구의원 마숙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꾸준한 봉사활동이 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을지역 여성부장을 20여 년 이상 맡으며 봉사단체에 참여해서 다양한 계층을 접하고 주민들과 밀착소통을 많이 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독거 어르신 두 분을 6년간 찾아뵙고 말벗을 해드리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는 시니어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학업을 이어나가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자치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원과 함께 일본 선진 요양시설을 견학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우리구에 접목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소탈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79.2%에 불과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림일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자리에 복합주차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북카페,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엄마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은 임기 내에 추진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시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선으로 구의에 입선하기 전부터 수십 년간의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을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길동, 대림동 지역은 전형적인 주택가로 골목이 좁아 주체난이 심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곳은 뉴타운 재개발 촉진 지역인데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공가가 많아 치안이 불안하고 공사 현장에는 덤프트럭이 실세 없이 통행하고 있어서 주변의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심하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관계 부서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찾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기를 기울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초심을 떠올리며 엄마가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경험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에너지 삼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